풋살 경기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컴백 홈! 여기는 저희가 자주 오는 풋살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께 형들을 축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라이브로 오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가 골을 넣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죠 지금 모든 모여서 몸을 풀고 있는데요 7번 송경희 선수, 그리고 92번 김시영 선수 23번 나도균 선수, 그리고 마지막 22번 김재호 선수까지 모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등번호 7번 송경희 선수가 리다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프로필상의 축구 실력은 1등이지만 어 근데 찹니다 찹니다! 어 찹니다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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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번호 22번 김재호군 잘 준비를 하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어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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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니다! 김시영 군 네 차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똑같아 어 찹니다 찹니다! 등번호 23번 나도균 형님의 차례입니다 네 등번호 23번 나도균 형님의 차례입니다 네? 여기서? 저렇게 찹까 살 거다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차기 전에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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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니다 찹니다 찹니다 아하핳 네 과연 누가 골을 넣었을지 맞춰 보시죠 시작! 꿈벡 과연 누가 골가를 넣었을지 맞춰 보시죠 감사합니다.